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드입니다 저 지금 외출하려고 씻고 준비를 대충 마쳤고 오늘은 보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옷을 입을 건데 오늘은 나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옷을 입는 거랑 여러분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던 안경에 대한 그런 코디 그리고 안경 소개를 좀 같이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가 몇 가지 룩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어울리는 안경 코디까지 한번 소개하고 외출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룩인데요 첫 번째 룩은 그레이 색깔 스웻 세럽을 입어줬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통일감 있게 스웻 세럽을 입어줬고요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편하고 그러면서 뭔가 캐주얼한 느낌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안경까지 딱 써주면 일단 첫 번째 코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젠틀몬스터 해리 01 지금 이렇게 렌즈가 좀 끼워져 있거든요 이 렌즈는 원래 평상시에 썼다 뺐다 탈부착을 하는데 지금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착용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렌즈가 비쳐가지고 눈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요거를 뺐다 꼈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블루라이트 차단이 돼가지고 일할 때는 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나 평상시 돌아다닐 때는 빼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탈부착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난하면서 어느 룩에도 다 매치가 될 법한 정말 기본적인 블랙 프레임의 안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룩은 이렇게 제가 두 번째로 입은 코디는요 약간 짙은 그레이 색깔의 블레이저랑 그리고 안에도 이너도 비슷한 계열로 입어줬고요 바지도 비슷한 색깔 대신 바지는 조거 입어줬어요 이렇게 포멀하게 입었을 때 평상시에 델리로 입고 다니려면 저는 완전히 슬랙스 입은 것보다도 이렇게 조거 정도로 하나 매치해줘서 조금 더 편안하고 뭔가 불편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경은 젠틀몬 스타 루토 01번 블랙 프레임을 착용해줬고요 안경 렌즈는 뺐습니다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이거는 약간 쉐입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아까 거보다 조금 더 각져있어서 그리고 볼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하면서 뭔가 차분한 느낌이 드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크한 느낌으로 코디했을 때 완전 찰떡 오늘 완전 화창하지가 않아가지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입고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룩에 착용할 안경은 젠틀몬스터 쿠보 C1 안경입니다 이거는 투명 색깔의 안경 프레임이고요 정말 패셔너블하게 활용하기 좋은 안경 중에 하나죠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봄이 왔으니까 화사하게 일부러 컬러감이 있는 아이템들을 입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에 흰 티에 청바지는 정석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완전 봄이 온 것 같은 화사한 컬러의 자켓을 매치를 해줘 봤습니다 근데 이런 룩 있잖아요 이런 룩에는 그냥 검정 색깔 그런 안경을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완전 투명한테를 착용해주는 게 훨씬 이뻐요 너무 멋있다 나 지금 난 약간 나에 취한 것 같아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봄 코디 청바지에다가 색깔 있는 자켓에 그리고 이렇게 투명 프레임까지 착용해주면 세 번째 룩 완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룩에 착용한 안경은 젠틀몬스터 부스터 BRC3입니다 이것도 컬러가 세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갈색 브라운 색깔을 이번에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색깔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안경 태는 브라운 색깔이고요 이런 브라운 색깔의 태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보다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은 옷에는 약간 빈티지한 감성이 들어갈 게 이 안경을 매치를 해줬고요 전체적인 룩 보여드릴게요 턱 디테일이 있는 베이지 색깔의 팬츠를 입었고요 상의는 화이트 셔츠를 매치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걸 몇 번 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입은 이 셔츠는 자라에서 구매한 셔츠고요 저 세일할 때 사가지고 사실 지금도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라에서 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용한 느낌은 약간 댄디하면서 클래식한 빈티지 룩으로 마지막 네 번째 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입으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밝은 아까 노란 색깔 입었던 건 아니면 그러면은 회색깔 블레이저 중에서 오늘은 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만나서 저희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간단하게 식사할 예정입니다 힘들어 저희 출세했어요 정남동에서 밥도 먹고 출세했다고 방금 서로 저는 광주에서 왔고 얘는 강원도 출세 출세 해가지고 정남동에서 밥도 먹어요 물론 2만원짜리 김치볶음밥을 시켜먹을 수 있다고 지금 정남동에서 밥 먹어요 야 너무 티내지 마 우리 지금 티난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좋은 거 티나면 안 돼 맛있게 먹을게요 보라랑 밥 먹고 커피에 디저트 먹으려고 왔습니다 저희 커피도 마시고 크러플도 먹고 오늘 이제 뭐 할 거냐면 서로의 가방 왓츠인마이백을 한번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로 저희 가방이 뭐든지 모르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보라가 뭐 갖고 다니는지 제가 아니면 뭐 갖고 다니는지 저도 방금 알았어요 얘가 왓츠인마이백을 찍는다는 걸 말을 안 해줘가지고 저도 굉장히 난감한데 그러면 보라 거 먼저 보자 소개해 주세요 가방부터 소개해 주세요 가방 가방이요? 가방 자랑해야지 짠 저의 유일한 명품 가방 두 개 있어요 저의 유일한 명품 가방 두 개 있는데 그중 정말 잘 쓰고 있는 가방 너무 부드러워요 여기 지금 그중에 정말 잘 쓰고 있는 가방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머리 끼도 갖고 다니냐 머리 끈도 색깔 살짝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 언제 또 머리를 못 끈지 모르니까 일단 벌써 하나 오케이 하나 머리 끈 엄청 빵빵하다 제가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열어볼게요 거의 다 화장품 같은데? 전부 화장품이에요 페라 페라 쿠션 페리페라야? 페리페라 틴트 페리페라 틴트 페리페라 틴트 4차 틴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베네피트 네 나도 알아 이거 진짜 좋아 그리고 이니스프리의 스머지 블러 립스틱 누디 오렌지 립스틱을 세 개나 들고 다녀? 오늘은 세 개밖에 안 가져온 거지 아 세 개밖에 안 가져온 거지 원래는 한 최소 다섯 개 정도는 들고 다녀요 네 그걸 한 입에 다 발라? 그니까 기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섞어 섞어 발라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수정용 면봉 면봉 브러쉬 야 거의 샤비야 브러쉬 갖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을 텐데 그리고 이건 눈썹 페리페라 그냥 생홀로 나와도 화장 다 가능하겠다 그치? 디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디올 이거는 진짜 이템이에요 디올 디올 컨실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섀도우인데 오 신기하다 이거 진짜 좋아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거의 뭐 도라에몬 가방이나 끊임없이 나 그리고 이거 컬러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탬버린즈 핸드크림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핸드크림은 벌써 세 통째 쓰고 있어요 이거 나랑 같이 가서 샀잖아 네 맞아요 저도 탬버린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 저는 7번 진짜 좋아해요 써보자 냄새 진짜 좋아 오 좋아 원래는 제가 퍼퓸을 따로 들고 다녔는데 이거 바르면서 향이 너무 좋아서 향수 대신에 핸드크림 겸용 진짜 좋다 이거 향아 응 이거 좋아 무슨 향이라고 그래?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냥 7번이라고 그냥 7번으로 할게요 난 가서 그냥 7번으로 할게요 나 오늘 핸드크림은 안 갖고 왔다 그러고 보니까 에티켓 가그린 에어팟 에어팟 휠스템 그리고 카드 지갑을 안 들고 다니고 이렇게 카드채로 들고 다니네 왜냐면 좁아요 가방이 좁아서 이렇게 끝 끝 없어요 이렇게 들고 다녔고 그러면 이번에는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프라다야 아 이거 예쁘지 근데 저 이거는 완전 빈티지 제품이라서 지금 좀 더럽죠 근데 이런 맛에 쓰는 거니까 빈티지는 빈티지 느낌 좋아요 약간 보물찾기 느낌으로 나도 계속 나올 거 같거든 너도 빵빵한데 나보다 더 많은데? 저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예뻐 지갑 이거는 디올 지갑이고요 작년 제 생일 때 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는 거 좋아해요 지퍼용으로 돼서 약간 명함 지갑 같은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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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거 좋아해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저는 별로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좋아해요 반지갑도 아니고 카드홀더도 아니고 이렇게 지퍼용으로 카드 많이 들어가는 거 화장품 짜잔 이거 라네즈 쿠션인데 사실 저는 밖에 나와서 쿠션 안 두드리거든요 이거 레오제이 형이 마켓 할 때 샀어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사실 밖에 나와서는 잘 안 써요 그리고 이거 뒤에 스티커는 친구가 만들어진 거 신혜가 생일이라고 이거는 디올 디올 거 좋죠 이거 디올 립글로우 004번입니다 약간 주황색깔 도는 립밤인데 그리고 다음 아 이거 내 필수 알지 얘가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요 머리뽕 제가 뒤에가 좀 많이 죽어가지고 막 이동할 때 이럴 때는 항상 머리 이렇게 뒤에 해줍니다 택시 타면 항상 이거부터 꽂아요 브이로그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 보조배터리 꼭 가지고 다녀야죠 집이 아직 많이 있어요 젤리 같은 건데 간식도 이렇게 넣어서 다니고 그다음은 짠 이것도 탬버린즈입니다 아 예쁘다 예쁘지? 이거 손소독제야 크기 되게 괜찮지? 잠깐만 요즘에 소독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 되게 좋다 이게 탬버린즈에서 나온 손소독제인데 되게 컴팩트한 크기라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아요 근데 이거 내 거랑 냄새 똑같은데? 어 맞아 이거 7번이야 어 맞네 어 7번이야 아까 보라 거랑 핸드크림 똑같아요 대박 어 야 똑같다 똑같다 맞네 아니 요즘 소독제 하고 나면 손에서 그 냄새가 되게 좋게 나더라고요 알코올량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나 이거 나도 살래 가져왔지 이놈아 내 거 가져왔어? 이거야 너 꺼야 제가 보라 만난다고 하나 더 챙겨왔거든요 이거 뭐야 다른 냄새네? 응 너무 좋아요 보라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인데 이거는 짜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케이스 예쁘지? 응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도 젠틀몬스터 건데 요거는 오늘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해리 제품이에요 해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경알이 빠져 있는데 야외 같은 경우에는 그 UV 차단? 그게 돼 안경 같은 거 갖고 다닐 때도 지금 케이스가 옆에 있거든요 젠틀몬스터 거 여기에 이렇게 렌즈를 탈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경에는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컴퓨터 많이 하잖아 그치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차단이고요 그냥 데일리하게 뭔가 영상 찍거나 할 때는 빛 번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벗고 따로 빼고 촬영을 합니다 좋다 그리고 또 선글라스 필수 제 원픽이에요 이거 완전 근데 이거 내 스타일이어가지고 너 스타일이다 그치 내가 알았어 내가 내가 알았어 선글라스를 많이 써봤는데 눈이 아예 안 보이면 좀 나랑 안 어울리더라고요 나는 안 보이는 게 어울려 요거는 젠틀몬스터 모마티라는 선글라스고요 안에 이렇게 컬러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패셔너블한 써볼까? 이거 써봐 어? 예쁘다 이거 나 이거 괜찮지? 나 이거 오오 잘 어울린다 우리 오오 잘 어울린다 우리 껍진한 거 응 근데 그거 잘 어울리는데?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갖고 다닌다는 점 그리고 여기 안에도 있어 여기 안에 이거 유용하다니까 가방이 요거는 눈물 인공눈물 눈 건조할 때 넣는 인공눈물 또 간식 부끄러워 지금 당떠든지한테 먹어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저의 왓츠인마이백 끝 짜잔 오늘의 마무리는 어우 술 아 제가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보라가 원래 집에서 더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고요 어 지금 뭐 할 거냐면 팩배를 한번 뜯어볼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도 이 탬버린즈 핸드크림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신사에 되게 큰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한번 가끔 가서 냄새도 맡고 그리고 선물용으로 구매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탬버린즈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은 젠틀몬스터 루토 제품이에요 루토 조금 보이더 한 거 짠 탬버린즈 이거는 탬버린즈 손소독제 세트입니다 너무 너무 패키징 너무 예쁘고 귀엽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탬버린즈 상품들은 카카오토 선물하기에서 그대로 똑같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4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귀엽죠 사이즈가 이거 어제 왓츠인마이백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휴대용 손소독제예요 이 0000번은 탬버린즈 완전 시그니처 향이거든요 탬버린즈에서 제일 유명한 향입니다 그 향으로 만든 손소독제인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코우시국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이런 거 가지고 다녀야 손 위생에도 좀 신경 쓸 수 있고 저도 잘 챙기고 다니는 편인데 이게 사이즈가 딱 적당해서 이게 주머니에도 그냥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작은 가방이나 그런 이제 잡다구리 한 거 넣는 그런 데다가 같이 넣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폴리로 포장이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콕콕이 이거는 핸드크림 딱 봐도 핸드크림 이거는 탬버린즈 핸드크림 세트입니다 짜자잔 지금 방금 말해드렸던 얘도 또 0000 향이에요 제일 유명한 거 이 옆에 있던 이 조그만 거 있죠 뭐였냐면 샘플들 들어있어요 샘플 일회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게 대박 샘플이 왜 이렇게 많아? 샘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하나씩 들고 다니어도 괜찮겠다 이거 아케사리 케이스로도 재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 탬버린즈 핸드크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열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체인이에요 체인 핸드크림 쓰고 뚜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밖에 들고 다니다가 그 가방 안에서 자꾸 핸드크림 뚜껑이 혼자 맘대로 이렇게 벗겨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뚜껑이랑 끝에랑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절대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이렇게 달랑달랑 뚜껑을 잃어버릴 수 없어 절대로 이게 엄청 실용적이란 말이지 네 지금 여기가 새 거라서 막혀있는데 아마 핸드드릴들이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또 센스있게 이렇게 핸드드릴들이 들어있습니다 핸드드릴로 여기 앞에 이렇게 뚫는 거예요 셋 목 넷 이렇게 깔끔하게 뚫렸습니다 핸드크림 발라볼게요 핸드크림 발라볼게요 음 너무 좋아 저는 이렇게 핸드크림 바르잖아요 바르고 나서 요즘 마스크 많이 써가지고 귀 이런데도 살짝씩 발라져요 건조해가지고 이게 용량 자체도 작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쓸 것 같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앞으로 선물할 일이 좀 있다 하시면 탬버린즈 소독제나 아니면 지금 같이 핸드크림 세트 같은 거 간단하게 선물해 주시면 좀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젠틀몬스터 안경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고 친구랑 왓츠인마이백 컨텐츠도 해봤고 그리고 탬버린즈 언박싱까지 하는 굉장히 알찬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